한없이 울고 싶어지면 울고 싶은 만큼 울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그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걸 알기에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젠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오늘은 결승전이 길어져도 사람이 참 행복하네요 행복해요 여기서 려욱과 루나만 빨리 탈락 안 했었어도 더 금상첨화였는데 려욱 지금 짜증난 거예요? 빨리 좀 진행해 금 열쇠도 가지고 오면 좀 이상해지나요? 누가?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런 팀이 많아요 그럼요 이제 욕심이 슬슬 나는 거예요 룰레 돌려 주세요 멈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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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안 들리는데 빛상 러쉬 아 좋은 노래예요 안 틀리고 지나간 날을 모두 뒤로 다가올 날을 향해 할로 준비된 손은 이제 위로 다가올 날을 향해 할로 쉴 틈 없이 바뀌는 저 하늘의 모습처럼 편덕스러워 나 나를 견디며 내 꿈을 건지며 겪었던 수많은 아픔 이제 와주고 장착 늘어나봤자 나오는 건 한숨 섞인 아픔 어차피 동서남북 그 어디를 택해도 비할 수 없는 가진박일 하지만 이 자신감을 갖춘 맨발에 거친 평균으로 데려가 쉴은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물이 내 심장을 만지게 묶은 눈물이 내 심장을 만지게 묶은 눈물이 괜찮아요 쉐야 아 잘했는데 잠시만요 데뷔 어? 아직 모르죠? 아 그렇죠 먼저 시작했죠? 그렇습니다 두 분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수영씨 아직 우승 아니에요 자 윤도현씨와 수영씨가 성공을 하면 우승입니다 아 나 왜 웃었는데 아 수영씨가 지금 수영씨가 우승인 줄 알고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떻게 이런 표정이었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수영씨의 표정이 어떻게가 아니었죠 그러면요 좋아해도 돼? 이런 표정이었죠 여기서 성공하면 우승이에요 고맙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제 대결입니다 네 아 윤도현씨 물 드세요 아 어떡해 이럴 때는 물 먹는 것밖에 없죠 자 갑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어디야 어디였지 스탑 윤하 비밀번호 486 일단은 수영이 형이 웃었어요 한번 웃었어요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나 백번을 넘게 사랑한다고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나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